금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추석의 노력들이 폄훼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발언한 내용은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대북인식이 여가없이 표출된 만큼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대북인식관이 심히 우려됩니다. 북한 김정은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핵무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겁박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했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호시탐탐 무력토발을 감행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여 내부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행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칭송하며 그대로 이어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민주당 당대표의 심각한 대북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